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72년 12월 27일,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북에서는 1948년 9월 8일에 제정된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부르고 1972년 이후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북에서 헌법은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 한마디로 사회주의 정치 헌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의 개정에서는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제8차 개정이 중요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이후 개정된 이 헌법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고 주석직과 정무원을 폐지한 후 내각을 부활시켰으며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의 최고 용도자이고 전반적 무력의 최고 세련관으로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김종일 국방위원장은 스스로 주석이 될 수 있었으나 3년상 내내 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석직을 폐지하며 김일성 총비서를 영원한 주석으로 헌법화했습니다. 또 김종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정무원 총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렇게 3인의 삼각집단지도체제로 국가의 전반사업이 지도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사항은 김종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실성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가와 북미 대결전에 난할 어떠한 사장결단의 의지로 군대 국가를 지도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인용됩니다. 시간이 흘러 김종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하자. 선대 최고 리더의 선례를 따라 이번에는 김정은 제1비서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 총비서를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화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의 사회주의 헌법은 이제 김일성 헌법에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명명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헌법이 있지만 북처럼 최고 리더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 존암과 일지시켜 부르는 헌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 사상과 최고 리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북을 악마와 한 후 메카시즘 종북 소동으로 악용하는 데 맞서 이길 수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북과 손을 잡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단상이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만약에経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